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을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뇌출혈로 인해서 계속 치유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름 전에 갑자기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찾아와서 전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치유 선포를 받으시고 귀가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왼쪽 귀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